스파이더 탱크 스파이더 탱크 스파이더 탱크 나에게는 스파이더 탱크가 있다! 내 공격을 받아라! 그렇다면 난 닌자카드로 상대해 주지! 해주지! 크하하하하 바부 넌 내 함정에 걸려든 거야 흐하하하하 넌 끝장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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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리액터! 하이파이브! 그렇지 얘들아! 드레드존 파이터 카드가 여기 있잖니? 리액터 카드, 쉘 쇼크, 에비스레이터 그리고 울트라 슈퍼 양웅, 에이스 하드라이트! 카드를 모아서 오늘 친구들을 박살낼거야! 레드존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첵과 검은 별들은 무시무시한 사라토스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번 미션은 킹 레비아탄이라고 불리는 괴물을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립니다만, 괴물이라는 말도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죠. 라첵! 앞쪽에 전투 경기장이 있어. 이게 바로 너의 첫 번째 장애물이야. 경비가 심하니까 조심해야 돼. 맨 이 예감이 아주 이상한데요. 그래? odesk 이번 리액션은 괴물 whale etin 뺄리벤트 경기를 방송한다고 합니다 마침내 문을 열었군요 문 안쪽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 늪지대입니다 정말 기대되는군요? 어우 저 더럽 끈적끈적한 구멍을 보십시오 세상에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군요 어우 라체선 걸어서는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늪지대 먼 곳에 있는 두마를 타야만 할 겁니다 와우 정말 아슬아슬했군요 한 번만 실수하면 저 외계 생물체들에 점심 식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저렇게 구한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주시곤 하셨죠 아주 맛있었는데 당신 집에 가는 건 다시 생각하죠 저 외계 생물체들에 점심 식사 라체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라체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무기가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새로운 알파모드 개조를 할 수 있대 새로운 알파모드 개조를 할 수 있대 우리 팀이 쓰러졌습니다 라체선이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충격이 여기까지 전달되지 않으니 다행이군요 네? 쏘보라고요? 레드존에서는 주위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시청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스윙샷을 두 번이나 정말 아슬아슬한데. 자막은 던독쓸기 전에 이 늪지대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레비아타 네쿨에 접근하려면 검은별 팀은 세계 컨트롤 노드를 모두 차지해야 합니다. 레비아타 네쿨. 레비아타 네쿨. 레비아타 네 you can beat the LMS. 레비아타 네 you can beat the LMS. 경기중에는 광고가 안 나갑니다. 이제 두 개의 노드만 더 차지하면 됩니다. 라첫의 인기가 치솟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노드만 확보되면 드디어 라첫이 레비아탄을 만나겠군요. 대장, 끔찍한 것도 많이 봤지만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를 모두 마쳤군요. 상품은 뭐죠? 라첫 세계는 레비아탄의 굴속을 3박 4일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항공권과 숙식권이 제공됩니다. 물론 레비아탄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일정이 여행의 마지막이 되겠죠. 대장, 끔찍한 것도 많이ís 우리는 킹 레비아탄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 커다란 친구를 깨우려면 검은별팀은 모든 오브를 해킹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너무 긴장돼서 숨을 못 쉬겠어요. 제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 제 옆에 앉아있을까? 내가 믿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드전 경기에는 치어리들 없어서 좀 아쉽죠? 이렇게 잘 싸우니 곧 광고 계약도 많이 들어오겠군요 그러면 함께 일할 매니저도 필요할 텐데 난 어때요? 라첫, 만약에 경험치나 볼트를 더 얻고 싶으시겠습니까? 라첫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약간의 시간을 더 볼 수 있죠 시동을 걸어주세요 차량을 수리하려면 아무때나 차량 패드위로 운전해오면 돼 절대로 집안에서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집 밖에서 하세요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첫의 등급이 라첫, 네 등급을 확인해봤어 드레드존이 검은별팀을 위해 한 무리의 레비아터를 풀어놓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놈들은 물리쳐야 할 겁니다 라첫이 이번에도 성공하면 내가 삭발을 하겠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가발인 거 온 세상에 다 아는데 이봐요 아가씨 뭘 크게 착각하고 있나본데 이거 가발 아니거든요? 만져보시죠 어서 어서 촉감은 좋네요 요즘은 기술이 아주 좋나 보죠? 혹시 라첫은 샤워테도 전투복을 입고 있지 않을까요? 샤워테도 전투복을 입고 있지 않을까요? 샤워테도 전투복을 입고 있지 않을까요? 샤워테도 전투복 샤워테도 전투복을 입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